나 오늘 어때? 멋있어 쏘도 사실 오늘 너무 이쁘 근데 나는 쏘가 이쁘면 짜증이 나 왜? 사람들이 여보만 볼 것 같아서 그게 좀 짜증이 나서 아까 조금 그런거야 속상했어? 나 여보만 보잖아 그럼 다행이긴 한데 다른 사람도 여보 너 오늘 좀 이쁘다 맨날 이쁘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더 이쁘다 오늘 너무너무 이쁘다 속상하다고? 속상하다고? 확상해 오늘 너무너무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? 오늘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납치를 해야겠다 다른 용도는 아니고 내 사랑을 좀 더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야 키워? 뭘 키워? 우리의 사랑을 어떡해 난 이미 다른 사람이 예약해놨어 정살이야 조수구 가자